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고요.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은 기왕의식에 관련해서 인식이 상당히 많이 추가됐습니다. 기존 전작에 비해서 한 8배 정도 인식이 많이 추가되었고요. 그 이유는 뒷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블록 사이그램, 여기 보여드리는 자료들이 많이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어가 많이 추가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기존에 인식이 한 2배 정도 추가가 됐고요. 여기서 보이시겠지만 아까 지하무쉬 유니시만 포함이 됐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지하무쉬 유니시되겠고 전작에서는 지하무쉬 유니시 코어 안에 이게 4편으로 되어 있는 게 쿠라코어라고 하고 실제로 이게 저희가 말씀드린 관점에서 아실 때 하나의 프로세서가 되어있습니다. 지하무쉬 유니시 프로세서 안에 들어가 있고 전작에는 이게 바깥에 외국에 있었죠. 이게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 크게 달라진 점이라는 게 되겠는데 프로세서가 총 16개가 되었고 그래서 지하무쉬 유니시를 처리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테슬레이터 이런 것만 들어보셨을 거예요. 18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의 프로세서가 달라진 점, 개발자 관점에서 봤을 때 달라진 게 뭐냐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저사양 GPU하고 고사양 GPU하고 스케일링에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은 계속해서 저희가 지하무쉬 유니시를 프로세서를 뺀 나머지 코어들만 계속 추가가 됐기 때문에 빨라지더라도 픽셀체이러 같은 경우는 성능이 계속 좋아지겠죠. 하지만 저사양인 경우에는 오히려 발란스에 안 맞게 되죠. 지하무쉬 처리 능력은 뛰어난데 픽셀체이러 능력은 약간 떨어질 수가 있고 고사양도 반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개발할 때 취력하는 단계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카드웨어 버전이 여러 개가 있고 제가 말이 좀 빠른가요? 괜찮나요? 커버할 내용이 많아가지고 말이 좀 빨라지는데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일링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코어가 늘어나면 같이 지하무쉬 유니시까지 같이 놀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스케일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정 하드웨어의 메인스트림에 타겟을 하게 되면 고사양, 저사양 대비 자동으로 스케일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옵티미제이션 트림을 하는데 좀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부 멀티프라세스 안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여기 사각형으로 되어있는게 CUDA Core라고 하고 CP에서 그냥 ALU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장이 인지되겠고요. 이게 전작 대비 한 4배 정도 늘어나게 되어있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중에 스케줄러가 예전에 하나에 두 개가 됐습니다. 보통 GPU의 코드를 커널이라고 하는데 커널이 한 번에 하나씩밖에 실행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굉장히 단순한 커널 같은 경우는 GPU가 놀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었고 그게 스케줄링이 가능함으로써 동시에 하나 이상의 GPU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어서 좀 더 코어의 효율을 높일 수가 있었고요. 밑에 보시게 되면 여기 캐시 메모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기존에는 쉐어메모리 라고 해가지고 16K에 쉐어메모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쉐어메모리 같은 경우는 유저가 리드바이트 할 수 있는 그런 메모리가 되겠고 그냥 템포러리 레지스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쉐어메모리로 사용을 할 수 있고 아니면 그걸 갖다가 캐시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캐시는 말 그대로 캐시가 되겠죠. 캐시가 기존에는 없었는데 캐시가 들어감으로써 좋아지는 정도에 대해서 일단 다음 슬라이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드린 제와메출의 유닛이 들어가게 되었고요. 제와메출의 유닛이라고 그러면 프로그래머블, 그러니까 버텍스 헤이더가 아니라 프로그래머블 가능하지 않은 Fixed Function 유닛이 되겠습니다. 버텍스 펼치라든지 테슬레이터라든지 뷰포 트랜스포너라든지 뷰포 컬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 Fixed Function 유닛이 다 이 안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캐시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존에 처음 버텍스를 가지고 와서 렌더링하기까지 쭉 파이플라인을 그린건데 물론 처음에 데이터를 비디오메모리에다가 카피를 한 다음에 이제 버텍스 펼치라든지 가져오게 되겠죠. 가져온 다음에 버텍스 헤이더가 트랜스포머를 해가지고 중간 결과를 갖다가 또다시 비렘에 저장을 하고 테슬레이션이나 아니면 제와메출 시에를 통해 수암보 프로세싱을 한다면 그런 리드라인 유닛에서 우글도 있는 과정을 많이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렌더링이 되는데요. Dx10에 저희가 제와메출 시계를 추가해서 실제로 저희가 인생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할 수가 없었던 것들이 그 기준이 하나가 비디오메모리를 계속 중간 결과물을 저장을 했었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이 들렸죠. 그래서 L1 캐시 같은 경우는 온칩 메모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비디오메모리가 되어 있고 비디오메모리 같은 경우는 레이튼치가 클락사이클을 따지면 한 400에서 600 사이클 정도가 되고 성능으로 보게 되면 L1 캐시 대비 한 100대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엄청난 차이인데요. 물론 이제 비디오메모리가 느리긴 하지만 시스템 메모리는 워낙 발생이 더 빠르긴 하죠. 근데 저희가 봤을 땐 굉장히 그 레이튼스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 결과물을 갖다가 비디오메모리가 저장을 한 게 아니라 한 번 읽어 온 다음에 계속해서 캐시하는 캐시가 16개에서 24개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 지하메출 테슬레이션을 하더라도 충분히 슬픈 만큼의 양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읽어와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 지하메출 유닛이 8배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런 에디션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결과물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구조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대모를 많이 보여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빨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린 김에 CUDA 3.0을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UDA 3.0에 대해서 가장 많이 바뀐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될 게 기존에는 C로 프로그래밍을 했었는데 저희가 C++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C++에 거의 풀스펙을 지원하고요. 또 하나 바뀐 게 기존에는 메모리 스페이스가 메모리가 여러 개가 있죠. 칩 안에 레지스터도 있고 쉐어메모리도 있고 비디오메모리도 있고 메모리 스페이스가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포인터를 갖다가 서로 주고받을 수가 없었는데 그게 40비트에 유니파일 메모리 스페이스를 바뀌면서 메모리 포인터를 쓴다든지 펑션 포인터를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었고요. C++에서 지원하는 Virtual Function GnDelete 이것도 사실 굉장히 많이 필요로 했던 기능 중에 하나인데 예전에는 다이나믹하게 C++에서 메모리를 알로케이션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필요한 메모리를 프리알로케이션을 한 다음에 그것을 이용하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다이나믹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얼마나 많은 메모리를 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New and Delete 제가 봤으면 굉장히 좋은 기능인 것 같고요. ShireCatch 지원하고요. 또 심지어는 스탠다드 I.O. 펑션까지 지원합니다. 그래서 프리넥스 같은 경우 여러분들 간단하게 디버깅을 할 때 프리넥스 많이 쓰셨잖아요. 그런 것들도 지원을 하고 해서 예전에는 그게 안됐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결과품이 나오는지는 사실 알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디버깅을 한다고 하면 에뮬레이션 모듈에서 했었어야 되는데 에뮬레이션하고 하드웨어 결과법이 틀린 경우가 많이 있죠. 심지어는 프리넥스까지 지원해서 여러분들의 중단점각을 콘솔에서 프리넥스 볼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진 게 기능 확산이 많이 됐고요. 프로그래머 관점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쉬워졌고 그리고 CUDA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기존에 있는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아이들이 Let's Live라든지 그런 걸 쉽게 코팅할 수 있는 그런 부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UDA에 관련해서 여러분들 질문을 많이 하시는 OpenCL하고 Direct Compute라고 얘기했는데 차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뭐가 틀리느냐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차이점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OpenCL이나 Direct Compute 같은 경우는 인더스트리 스탠다드죠. 그래서 커뮤니티에서 만들어지게 되겠고요. 그리고 CUDA는 저희가 만들기 스탠다드가 되겠고요. 근데 그 밑단에 보면 엔비디아 하드웨어가 있고 디바이스라이버가 있고 그 위에 인터미디어 바이나리 파일이 PTX라고 하는 바이나리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CUDA가 됐든 OpenCL에 됐든 Direct Compute가 됐든 간에 일단 컴파일을 하게 되면 PTX 파일로 컴파일이 되고 그게 이제 타겟 하드웨어에서 다시 한번 마이크로코드 컴파일이 실행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봤을 때는 사실 CUDA로 짜나 OpenCL로 짜나 Direct Compute 짜나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 짜나 그 위에 다 같은 것이 되겠고 차이점에 따르면 기아에서 지원하는 기능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큰 차이가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짜실 때는 아마 호환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OpenCL이나 Direct Compute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이거에 장점을 그고 단점이라고 하게 된다고 하면 이제 커뮤니티에서 이게 계속해서 뉴리즈니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많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신 기술을 사용하는 그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제 OpenCL은 얼마 전에 저희가 드라이버로 나왔고 하는데 OpenCL은 지금 1.0인데 CUDA는 지금 벌써 1.0으로 지나서 2.0, 3.0 시프트까지 지원하는 데까지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한 10년 전에 다이렉트 3D하고 그 다음에 OpenCL하고 어떤 게 더 낫냐 그 디베이텍이 막 하다 결국에는 디스티들이 많이 넘어왔잖아요.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압류를 좀 발전하고 더 뉴스 밖에 없다. 다른 점이 있고 또 하나 차이는 OpenCL은 컴퓨트는 사실 어떤 솔루션은 아니고 그냥 API 스펙입니다. 그 이상도 아니고 EIA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툴이라든지 디버거라든지 같이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그런 언급이 있지 않고 또는 인플루니케이션 하시는 그 회사에서 알아서 제공을 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CUDA는 사실 이제 API 스펙은 아니고요. 솔루션이라고 복수하여 있습니다. 저희가 단순히 컴파일러를 물론 제공을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디버거라든지 프로파일러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많은 라이브로엘랜드 샘플라든지 같이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아시고 개발하시면 될 것 같고요. CUDA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CUDA에서 보면 디버깅 그러니까 GPU가 나온 것 같아서 한 20년이 20년 넘은 날 20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까지 개발자였지만 아직까지 GPU를 디버깅하는 그런 솔루션이 없었습니다. 아쉽게도요. 20년동안 저희가 사용하지만 물론 소프트웨어 에뮬레이션으로 디버깅을 할 수 있었지만 카디얼 레버 디버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툴을 만들었는데 기존에는 넥서스라고 들어갔을 거예요. 이름을 넥서스는 코드네임이고 이름을 엔사이트라고 정신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엔사이트에서 보면 CUDA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Visual Studio와 UI 사용해서 디버깅을 할 수가 있겠고 사실 CPU 디버깅은 똑같습니다. 전혀 틀린 게 없고요. 대신 CUDA에 관련돼서 보면 CUDA에서는 워프, 블락, 그리드 같은 개념이 들어간 그런 걸 볼 수 있는 게 추가가 되어 있고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그래픽스 디버깅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도 궁금하실텐데 그래픽스 디버깅을 하는 것을 제가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풀네임은 Parallel Insight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퍼포드라고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서 잠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퍼포드를 사용해 보시거나 들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어느정도 많이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네 네 네 네 많다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전체 해주는 걸로 네 퍼포드하고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디버거랑 합친 버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퍼포드를 사용하셨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많이 접근하는 도움되실 것 같고 엔사이트를 보게되면 저는 이제 메뉴 하나 생겨가지고요 그 CPU 디버깅 하듯이 Start 디버깅 하게 되면 실행이 되겠고요 실행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네 퍼포드에서 보여준 것 같이 GPL 로드를 보여주는 구약이 나오고요 네 오른쪽에 보면 프레임 디버거라고 있죠? 그래서 그 프레임을 멈춘 다음에 각각의 드라우프미트에 가서 어떤 식으로 그려주는지 볼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가 되어있고 그리고 퍼포드에 올라가 있는 그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그게 저희가 SDK 형태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UI이 굉장히 단순하실 텐데 그걸 가져다가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것 같다 이렇게 추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버깅이나 비주얼 스튜디오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 여기까지는 퍼포드가 크게 틀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그 드라우 프레임의 넘버원에 드라우프미트 드라우컬 다섯 번째를 인스텍션을 하고 있는 거고요 퍼포드 같은 경우는 애플리케이션 상 위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좀 이렇게 오버레이가 유아이가 불편한 데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편해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듀얼 모니터 셋업인데 실제로 이게 백건레스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 스테이지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웬더 타겟이 웬더 타겟이 됐는지 볼 수가 있구요 이거 같은 경우는 드라우크 프리미티브 마지막 페이지에 웬더 스테이트를 보여주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어떤 특정 여기서부터 퍼포드하고 달라지면 되는데 하드로 디버워보겠습니다 소프트 리버가 아니라 실제 하드로 디버웁니다 자기가 원하는 쉐이더 선택을 하고 소프트 코드가 나오면 그 위에다가 브리프트 를 선택을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정보가 나오게 되겠고 CPU 리버에 지원하면 아시카든지 로컬 배열 등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퍼포드에서 보면 프로파일링하는 기능이 있죠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구요 사실 이것도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이런 관계가 이거는 넘어가고 저희 동영상 이거 관련된 동영상이 저희 웹사이트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구요 프로파일링하는 기능이구요 드라우 할 때 스테이 버켓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종류의 쉐이더라든지 랜덜 스테이트를 사용하는 것끼리 모아가지고 보여주는 이렇게 되어 있고 어디에 어느 유일자 갈려 있는지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인클로스 엘블리, 샨, 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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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시 이런 식으로요 텍스처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 텍스처를 사용하고 있는 브라우 프리미티브가 하이라이터가 되겠죠 이 텍스처가 어디에 어떤 사람이 되는지 볼 수가 있구요 이건 이렇게 줌도 해 볼 수가 있구요 그리고 재미있는게 이게 이제 랜드 타겟이거든요 랜드 타겟에 대한 픽셀 히스토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픽셀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랜더링이 되는지 이게 이제 랜드 타겟 before 랜드 되기 전에 특색 값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소스 어떤 다른 텍스를 쓴다든지 이런 소스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블렌딩 오프레이션을 지나서 마지막 파이널 컬러가 어떻게나 이렇게 히스토리가 쭉 나오고 실제로 이게 어느 드라우 프리미티브에 대해서 그려졌는지까지 같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동영상 여기까지고요 네 그러면 이번 주제에 이번 발표의 주제가 테슬렛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미지샷이 있는데 여기 보면 굉장히 그 하이퀄리티에 현재 존재하는 게임중에 가장 배탈시즌 그런 이미지가 되겠는데 이게 보면 굉장히 멋있게 보이는데 가까이 보게 되면 뭐 손이라든지 어깨라든지 아니면 눈주의라든지 보면 주양실이 가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를 저는 이제 아 그 CG 쪽에서 CG 쪽하고 어떻게 틀린지 이제 비교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 스프리샷을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겟습니다 그 그 CG를 만드는 과정하고 그래픽스에서 RPSS를 만드는 과정하고 굉장히 많이 비슷해졌죠 예전에는 뭐 뭐 그 10년 전만 하더라도 텍스에다가 파더라도 뭐 뭐 컬러 룩컵 테이프를 사용해서 4비트 할건지 8비트 할건지 뭐 그런 것도 고민했었어야 되고 10년 전만 하더라도 텍스에 대해서 어떤 고민거리는 사라졌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그 쉐이딩 유닛도 굉장히 많이 강력해지면서 뭐 그런 어떤 요즘 퍼픽셜 라이팅 같은 것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이제 비주얼컬트 많이 올라갔지만 GAMICT 관련은 사실은 거의 제자리에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CG하고 그 다음에 게임에서 RPSS를 만드는 건 가장 큰 차이가 보면 GAMICT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 차이가 볼 수 있고 CG 같은 경우는 물론 폴리간들을 다 써가지고 이런 피치픽셜 라이드를 만들면 좋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폴리간 파일이 엄청나게 커지겠죠 무거워서 작업이 못할 정도까지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느정도 컨퍼마이저 하는데 이제 이거 솔패스를 만들 때 패치를 만든 다음에 디스페이스먼 랩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GAMICT는 디스페이스먼 랩을 사용을 하고 작업할 때 보이지 않고 렌더링 할 때만 나올 수 있도록 그게 큰 차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제 CG에서만 가능했던 것들이 DX11 텍셀레이션이 쓰게 됨으로써 이제 그래픽도 바뀌게 되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해보고 따라서 예전에 불안했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텍셀레이션이 주는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이 계속해서 지금 DX11이 나왔지만 그라운 스펙 그라운 스펙 해가지고 같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데 DX11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셔도 물론 다른 멀티트레드라든지 그런 것들도 지원되고 다른 리키아들도 좋아졌지만 여러분도 하나 기억하셔야 될게 테마라고 한다면 패슬레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드웨어 밴드에서 밀어붙인다고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상 어느정도 준비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퍼미 그래픽스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퍼미는 패슬레이션의 최적화된 하드웨어를 만들려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G-Source FX 5800 시리즈부터 지금까지 보면 쉐이딩 인류가 150대일까 실제 쪽으로만 성능을 향상시켰는데 지하메측은 거짓은 제자에 패슬레이션을 하려고 DX10에서 노력을 해봤지만 사실 제대로 된 테슬레이션은 하기는 힘들고 DX10에서 고쳐보자 픽셀 쉐이딩은 이정도면 된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이쪽에 포커스를 해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테슬레이션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가지고 길게 설명하면 짜증나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2점은 테슬레이션 하게 되면 하이베베베베이션 메시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이 저는 컨트롤 케이지라고 하기도 하고 베이스메시라고 하는데 편의상 베이스메시라고 부르겠습니다 베이스메시는 LOD에서 제일 낮은 단계 폴리간이 적응 단계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런 단계의 메시만 가지고 있으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를 많이 전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메모리를 전략하기 때문에 당연히 벤드리스도 많이 전략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다운로드 되니까 데이터도 많이 치실 수가 있고 이런 장점이 있고 또 하나의 장점은 스케일러지니티 여러분들 게임을 만드는데 보면 1년 정도 서비스로 게임을 만드는 게 아니라 2년, 3년 국내 같은 경우는 5년, 10년까지도 바라보는데 하드웨어가 새로운 게 발표됐다고 해서 그럼 R2S에서 다시 만들어야 되느냐 사실 좀 고민이 되겠죠 그래서 이 테슬레이션 기능을 사용해야 되면 하드웨어가 자동으로 어차피 메모를 테슬레이션 하는 것은 GPU에서 해주기 때문에 따로 작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장점을 많이 갖고 있고요 자꾸 장점만 얘기하니까 세일즈 같아가지고 단점도 혹시 있지 않을까 고민을 좀 많이 해봤어요 뭐 어떤 단점이 있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테슬레이션이 가지고 있는 단점 나중에 QNSS에 있는데 이따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얘기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단점은 없고 아마 RTSS를 만드는 모델링 방식을 그래픽 하시는 분들이 조금 생각하고 다시 한번 해 보셔야 되겠죠 적은 폴리가 그래서 뭐 TG 같은 데서는 룹스 패치 모델링을 많이 하잖아요 아무래도 패치를 사용해서 모델링을 하는 게 좀 더 테슬레이션이 됐을 때 좀 잘 나오고 에피소널이 나오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조금 스타리하는 것 외에는 굉장히 장점들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테슬레이션을 하게 되면 방금 보여드렸던 모델에서 이런 스무드한 서세스로 바뀌게 되고요 여기다가 디스페이스먼 맵을 사용한다 그러면 이런 모델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아까 총에 보이기 때문에 완전히 보내다는 모델으로 대충 이렇다 그리고 심한 경우 굉장히 단순하게 보여드리는 건데 터레인을 만든다 이게 뭐 8kg짜리 8kg짜리 터레인인데 사실 폴리가 한 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폴리가 한 장으로 딱 만들고 그리고 디스페이션 맵 하이트맵이 되겠죠 하이트맵을 주어지게 되면 DP에서 테슬레이션을 해서 실제로 제안위치료가 굴곡이 나오는 노만맵으로도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지만 노명은 표현이 되지만 실제로 제안위치료가 움직이는 건 아니죠 실내에서 봤을 때는 플랫하게 나오기 때문에 터레인으로는 크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테슬레이션 하게 되면 제안위치료이기 때문에 샤도우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터레인으로 적용했을 때 방금 보여드렸던 디스페이션 맵하고 디스페이션 맵은 단순히 그냥 하이트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노만맵은 많이 쓰시는데 노만맵은 데이터를 xy-bq로 해가지고 3개 컴포넌트 저장을 하는데 물론 줄일 수 있겠지만 하이트맵은 단순한 높이값이기 때문에 노만맵이 그거를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거를 캐릭터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유니진이라고 하는 번식마커가 나왔습니다 헤븐 안에 있는 드래곤 모듈인데 이걸 테슬레이션을 적용했을 때 이런 모습에서 이런 모습을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 오른쪽에는 굉장히 단순한 심심한 모델이 되겠는데 여기에 테슬레이션을 적용하면 이런 좀 재미있는 모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실제로 저희 그 페미 하드웨어에서 돌아가는 것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보여 드리기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야 되는 거는 제가 가진 한 하드웨어가 사실 이게 프로덕션 보드가 아니거든요 엔지니어 샘플을 저희가 피라라를 좋다고 가져오기 위해서 일단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가져왔고요 프로덕션에 비해서는 많이 느립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느리다고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많이 느립니다 2배 이상 드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안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FPS를 켜겠습니다 사운드가 있는데 리허설 할 때는 사운드를 꽂아 하는데 지금은 사운드가 연결이 안 되어 있네요 아쉽지만 좀 전에 보여 드렸던 모델이 되겠고요 지금은 캐슬레이션이 켜져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캐슬레이션이 꺼져있는 상태 그리고 와이어 프레임으로 보면 꺼져있는 상태고 노킹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기 우선측에 보면 FPS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참고해서 다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적용이 가능하고 그래서 또 옆에서 옆에 계단을 보여 드리고 있는데 와이어 프레임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좀 이렇게 단순한 플랫한 석세스로 되어 있고요 이런 건물이나 아니면 이런 데도 적용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켜게 되면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시는 것이 보일까요 캐슬레이션을 키고 나서 이제 LOD가 저절로 스케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캐슬레이션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고요 이제 프로그램상으로 조금씩 하는 거예요 보면서 없던 괴력들이 생겨나죠 차이가 잘 쓰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요 바닷면 같은 경우도 보면 노무한 맵 같은 것들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괜찮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여기는 LOD가 캐슬레이션 전혀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다가 지금 프로그램상으로 최대한 적용이 된 상태 대충 봐도 한 100배 정도 폴로그램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이 상태에서요 캐슬레이션은 지금 핀 상태고 핀 상태이고 약간 한 30% 정도 프레임 차이가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 차이는 제가 봤을 때는 엔티앤레이션을 키고 안 키고 그 정도 차이 정도라고 밖에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티앤레이션으로도 물론 이미지 퀄리티를 높일 수 있지만 사실 이 캐슬레이션 둘 중에 선택을 해라 그러면 저는 당연히 캐슬레이션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만큼 많은 퀄리틱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공개된 데모이기 때문에 Dx11 하루로가 출시가 될 테니까 여러 가지씩 둘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레이션이 적용되면 괜찮을 때 물 시뮬레이션 이렇게 샘플이 있습니다 테슬레이션 베이스 아까 말씀드렸는데 베이스 메시의 상태일 때는 원래는 이런 식으로 테슬레이션을 적용해주면 그래서 이 상태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낮은 퀄리티의 물이 되겠죠 여기다가 테슬레이션 적용을 해주면 네 이런 상태가 됩니다 이 터레인에는 디스포이트문 팩션에 적용된 거고 물 같은 경우는 테슬레이션을 해가지고 그 프로시지를 시뮬레이션 한 거 가 되겠습니다 쿠다로요 쿠다로 출렁이는 움직임을 준 거고요 이거를 이거를 브레인으로 원래 베이스 메시가 이런 상태가 되겠고요 테슬레이션을 요즘 못 피게 되면 밑에는 약간 구멍 뚫는 게 보이긴 하겠지만 프라임 자체가 특셔보다 더 작은 그런 크기로 작아지게 되겠고 프레임도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크게 떨어지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떨어지긴 하겠지만 그닥 많이 떨어지지 않는 거로 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정도가 내시급의 gpu에서 이 정도 돌아간다 그러면 나중에 gpu가 발전하고 고사히다 그러면 rps 전혀 작업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돌려주게 되면 점점 높은 과거 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트레인 같은 경우 여러분들 cpu에서 예전에는 rom이라는 그런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cpu에서 테슬레이션을 한 다음에 연결해 줘서 렌더링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요즘에는 아예 그냥 gps 통째로 렌더링하는 경우도 있었고 하는데 gps은 테슬레이션 하기 힘들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약간 낭비가 있었죠 근데 dx11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테슬레이션 기능을 쓴다 그러면 사실 이거보다 더 뛰어난 프라임 엔진을 만들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마치 마치 소프트웨어로 그 텍슬레드 웬더링 cpu 를 웬더링하는 것처럼 사실 요즘은 그런 사람은 전혀 없기 때문에 gpu 를 사용을 아이고 gpu dx11 사용하고 gpu 를 사용을 하는데 트레인 엔진은 구태어 플라시를 만든다 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이거보다 더 좋은 퀄리티에 더 빠른 트레인 엔진을 만드는 것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제 이 코드 테슬레이션 하는 코드는 저희가 샘플러에서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가져다가 조금 수정을 하셔가지고 이 같은 경우는 카메라 거리에 따라서 테슬레이션 하는 것을 자동으로 스케일하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데를 보시게 되면 멀어졌을 때 테슬레이션 레벨을 좀 낮아주고 높아주고 뭐 이런 구조로 되어 있구요 그래서 이제 바뀌는 것들이 슬레이션 주묵 따게 예전에 파핑 같은 것도 많았잖아요 주묵 따게 되고 그건 씬도 없고 그리고 여기는 지금 게이지는 않지만 이래서 뭐 실루엣이다 이런 중후단 앵글에서 봤을 경우 이런 부분은 테슬레이션이 좀 더 많이 해준다 이런게 프로그램상으로 다 컨트롤 가능합니다 이런게 있구요 그 다음에 또 테슬레이션은 저기 하면 괜찮을게 헤어 헤어도 센트로 있습니다 보통 그리고 헤어는 드라이브하고 약간 충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굉장히 버벅되고요 좀 많이 느린데 감안하고 가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헤어를 기존에 할 때는 폴리관을 통으로 만든다든지 좀 더 좋은 헤어를 만들기에는 레이어를 덧대가지고 알파 채널로 뺀다든지 알파 채널을 뺄 경우에는 소스팅 문제가 있죠 알파 테스트를 해가지고 할 경우에는 또 텍슬레이션의 엣지가 굉장히 지저분하게 나오고 그래서 사실 굉장히 하이클리티 헤어를 만들기는 어려웠었는데 펫슬레이션을 적용했을 경우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헤어고요 여기 들어가는 노핏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실제로 한올 한올 전부 다 여기에서는 폴리라인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폴리관입니다 굉장히 얇은 폴리관 형태로 헤어처럼 똑같이 되어 있고 여기 아이소츄 라이트는 적용을 해서 헤어 같은 느낌을 주고요 또 하나 여기다가 샵샷업까지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빛의 반대방에 있는 헤어가 어둡고 이런 식으로 실제 같은 헤어를 만들 수가 있고요 샵을 끄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약간 볼링 받는 정도만 이런 헤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움직여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피딕스 같은 것도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게 가능하다 그러면 바람 부는 것도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머리가 말리는 그리고 이게 만들어진 것은 실제로 저희가 만들 때는 이런 형태로 만듭니다 원래 오리지널 헤어는 이런 식으로 넘겨주게 되겠고 컨트롤 포인트를 사용합니다 이거를 전부 다 하나하나 폴리알 가능해 주는게 아니라 세뇌계적으로 컨트롤 포인트로 해서 넘겨주게 되겠고 그리고 주무단 커브는 GPU 안에서 패셀레이션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넘겨줘 가지고 실제 렌더링을 할 때는 물론 이것도 로비를 적용을 해서 헤어를 계속 복사를 해서 업셋값만 렌더마를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이렇게 풀바리 헤어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은 리소스를 가지고 만드는 거고 프로그램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작업자가 해야 될 일이 전혀 없죠 색깔 지정해 주는 정도 그리고 또 테슬레이션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테슬레이션 어떻게 하나 따라서 이런 식으로 긴 생머리 헤어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타마가 됩니다 테슬레이션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타마 같은 게 머리가 되겠고요 연자가 홀치를 주고 헤어를 실제 헤어가 똑같이 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나은 헤어를 만들기는 힘들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텍셔를 아티스트가 사용하는 게 제약약처 궁극에 갔고 그리고 모델링도 테슬레이션 적용이 되면서 어느 정도 궁극에 갔고 헤어를 궁극에 갔고 그러면 해든 일이 뭐냐 프로그래머가 해야 되는 일이 없어지지 않느냐 물론 제가 보기에 물론 그 위에 다른 기술들도 많이 나오고 하겠지만 이 정도 되면 근로에 가지 않았나 결국에는 승부는 기술적이 아니라 발표입니다 이렇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는 다른 거로 개발해야 되겠죠 뭐가 될지 하나는 제 소감부에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캐슬레이션이 되는 과정을 여러분들 일단 먼저 맞배기를 보여 드렸고 과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파이크라인 먼저 컨트롤 페이지 또는 베이스 메이션을 만든 다음에 들어갔다가 스무팅을 해서 캐슬레이션을 한 다음에 약간 필름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디스플레이션 맵을 적용을 해서 이런 디스플레이션을 만들고요 그걸 갖다가 폴리간으로 변환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게임에서 사용되는 여러가지 LOD를 만들겠죠 로울레벨을 타야라고 그것까지 만든 다음에 지패스에 랜더링하는 현재 구조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모델이 조금 추정이 된다 그러면 다시 거꾸로 LOD 다시 재배를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부분이 하나로 지금은 메리얼로 해야 되는 작업이 GP에서 이걸 다 리프레이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테슬레이션을 적용했을 경우에 GP가 있구요 원래는 오리지널 메시 베이스 메시가 있구요 디스플레이션 맵은 포토샵 오드콜이라든지 아니면 지브러시 같은 좋은 툴이 있으니까 거기서 디스플레이션 맵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다음에 GP에서 알아서 테슬레이션을 해서 마지막 결과 실행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순해졌죠 아까 이 점중에 메모리 밴드위스 말씀드렸는데 조금 이런 점을 참고하시더라구요 그냥 이걸 메시로 작업을 해가지고 LOD 작업을 하면 여기 보이듯이 LOD 단계별로 팩션 맵은 똑같은 똑같은 과정하에 메시가 늘어나게 되니까 데이터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단계가 올라갈수록 마지막 단계에 가게 되면 거의 1GB까지 올라갈 수가 있고 그리고 LOD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1GB가 전부 다가 아니라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기존의 방식으로 그런데 테슬레이션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하이 레벨 레조루션 하이 레벨 레조루션 메시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고 제일 낮은 단계의 메시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거기 플러스 그다음에 단순한 형태의 디스페셜 메시 그리고 만약 이걸 최고 레벨의 메시를 제일 하게 되겠다고 하면 마지막 단계는 118Mbps 이대란 비교수도 굉장히 큰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이거는 텍슬메 디스페셜 메일이 되겠죠 사이즈를 컴플레스 안 했을 경우 118Mbps 이거는 여러분들 단계가 256단계 화이트 값이 필요하다면 단순히 APT로 저장하고 또 한 번 컴플레스를 하게 되면 사실 이거보다는 굉장히 작은 32Mbps 이거보다는 4분의 1 8분의 1정도 컴플레스하게 되면 16분의 1정도 굉장히 작은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보여 드릴 겁니다 계속 장점만 얘기하는데 단점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남는 것 같더라고요 DX11을 사용하면 캐슬레이션이 정답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나왔기 때문에 안 쓰는 게 이상한 거죠 굉장히 귀찮지 않나 그렇지 않나 DX11에 추가된 쉐이더가 허운쉐이더하고 캐슬레이터하고 개멘체를 저희가 추가가 됐고요 각각의 하는 일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캐슬레이션을 하는 프로세스를 설명해야 되는데 처음에 베이스메시가 있고요 베이스메시에서 폴리건별로 따로따로 패슬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서 봤을 때는 첫 번째 폴리간을 선택하게 되고 폴리간에 있는 원윙이라고 하거든요 주변에 있는 폴리간들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패치를 만드는 거예요 삼각형일 때 패치를 만드는 거하고 사각형일 때 패치를 만드는 게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사각형일 때 패치를 만드는 게 조금 더 유연하고요 좀 더 좋은 패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단점 중에 그래픽 하시는 분들이 패치 만드는 베이스메이션 만드는 거를 조금 연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안 만들고 아예 그냥 CJ 사듯이 그냥 넓혀가지고 넓혀가지고 패치를 만들면 이런 베이스 베이스 모델에 데이터를 넘기는 게 아니라 아예 컨트롤 포인트 데이터를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 패치를 만드는 과정이 생략이 되니까 더 훨씬 좋겠죠 물론 그렇게까지 가능하고요 거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으니까 일단 기존에 만들어놓은 모델을 갖다가 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 각각의 버텍스를 컨트롤 포인트화 해서 이런 식으로 패치를 만듭니다 포지션에 관련된 패치를 만들고 요말이 있다면 요말에 대한 패치를 만들고 안 된 다음에 여기까지 하는 게 아까 세 개의 이니트 중에서 파워쉐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워쉐더가 하는 거는 초안글이나 아니면 쿼드에 있는 도메인을 갖다가 패치 도메인을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의 거리에 따라서 아니면 앵글에 따라서 캐슬레이션 하는데 얼마나 단계를 정해주는 에로디 캐슬레이션 에로드를 정해주는 일을 하는 게 파워쉐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워쉐더가 작업을 마치게 되면 테슬레이터에다가 넘겨주게 되고요 잘 보이지는 않지만 잘게 쪼개진 모습을 보이게 되겠고요 얼마나 잘게 쪼갤지는 파워쉐더가 결정을 하고 결정하는 거는 프로그래머에 의해서 카라메터에 의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테슬레이터는 그냥 픽스 뉴스이고요 단순히 하는 일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도메인 쉐이더에서 테슬레이터에서 하게 되니까 중분상 이렇게 설패스가 나오겠죠 도메인 쉐이더에서 하는 일은 여기서 디스페이스 맵이 있다 그러면 디스페이스 맵을 가지고 와서 이거 한 번 더 이벨레이션을 설패스 제너레이션이 되겠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에 결과물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스테이드를 패치 컨스트럭션이라고 하고요 뒤에 있는 스테이드를 설패스 이달유에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답티브 테슬레이션 아까 카날 거리에 따라 엔글에 따라서 테슬레이션을 바꿔줬다고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엔글에 따라서 실루엣이 비슷한 경우에는 주뭅하게 보여드리기 때문에 테슬러를 좀 더 많이 하고 그리고 정면에서 바라고 싶은데 사실 난이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제한하실 기체를 살려도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만약 노마 맵을 쓴다면 노마 맵까지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겠습니다 노마 맵을 쓰면 사실 이런 부분에 도움이 많이 받겠죠 이런 데서는 노마 맵을 아예 그렇다고 쓰지 않아도 사실 제가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 만약 쓴다면 이런 부분에 약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노마 맵은 사실 이런 부분은 별로 도움을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노마 맵을 쓸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되겠고 재미있는게 어차피 노마 맵을 만든다고 하면 구태어 따로 하이트맵을 따로 만들기 위해서 재작업하던 일은 수도 없습니다 노마 맵 뽑아내듯이 하이트맵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옵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해픈 데무를 보여드렸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퍼포먼스가 얼마나 향상이 되는지 제가 떠들면 세일자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네 그러면 그래픽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크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굉장히 좀 유연한 구조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프로그래머들이 할 일이 좀 많이 없어졌죠 굉장히 단순화됐기 때문에 그러면 프로그래머들을 뭐 해야 되냐 놀아야 되느냐 좋죠 월급만 준다면 근데 그 제가 봤을 때 사실 그래픽에 대해서 제가 메인 주제로 갖고 나왔긴 했지만 사실은 더 재밌는 부분은 앞으로 DPU 컴퓨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게임을 만드는 데 보면 그래픽이 전부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정점이 온 것 같고 물론 앞으로 하드웨어가 좋아지면 텍스 사이즈가 늘어나고 제한효수가 늘어나고 좋아 보이긴 하겠지만 펀더멘탈이 많이 바뀌거나 예를 들어서 김수희가 나와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사실 5년 10년 정도 바라보는 얘기를 했었고 레인추에이스는 얘기도 나왔겠지만 사실 그게 2, 3년을 다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대까지는 계속 유지할 거고 앞으로 지금부터 2, 3년 후까지는 어느 쪽에 굉장히 많이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냐 저는 DPU 컴퓨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픽과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냐 렌더링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연구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관련된 좀 잡설이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고 약간 말씀을 드리면 엔비디아가 저희가 작년 가을에 GCC에서 서미를 공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게임에서 전혀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아 그러면 엔비디아가 게임을 포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셨고 요즘에 많이 나오는 얘기는 가을 때 성능 얘기 많이 나오고 칠이 너무 크기 때문에 뜨겁고 그다음에 가입 경쟁이 안 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뭐 맞는 얘기긴 하겠죠 그래서 컨수머들이 봤을 때는 지금 있는 게임이 저렴한 가격에 잘 돌릴 수 있는 가장 좋으니까 저희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누군가가 신짓을 개발하고 그런 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단순 제조업이라고 하면 이런 흔히 하는 뻘집 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칩을 적게 만들고 애피셔링을 만들어서 많이 타면 좋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무식한 방법으로 칩에다 여러 가지 기능들 여기서는 얘기 안 했지만 컴퓨터 관련해서 ECC를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더블스토인 포인트를 갖다가 연산 능력을 레벨을 향상시키다든지 사실 전혀 지진 게임은 도움이 안 되지만 누군가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인터넷이 원래 컨슈머를 위해서 개발된 게 아니라 알파에서 국방부에서 군사 목적으로 개발된 게 지금은 일반인이 다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에 관련된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게 2, 3년 후에는 분명히 게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해를 바라도록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자 분들이라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약간 답답한 게 없지 않아서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컴퓨터를 가지고 할 수 하면 좋은 것들이 이미지 파스 생에 굉장히 유연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GPU 쉐이러 같은 경우는 신도 픽셀인 신도 픽셀 R 메모리 미디어와 자유롭지가 않은데 히스트로그램 같은 경우에 HR 라이팅 같은 경우에 루미넨스 컬러로 계산하기 위해서 린넬을 쓴다든지 히스트로그램이 작게 되는데 보면 기본적으로 멀티패스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죠 이걸 쿠다로 사용을 하면 쿠다로 사용을 하게 되면 심드패스에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성능이 약 300대 정도 빨리 그런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심한 케이스고요 이미지 파스 생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저희가 피직스라이브러리 히젝스라고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그런 것들 가능하구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스키닝 같은 경우에 보면 GPU에서 많이 하는데 사실 그것도 복잡한 스키닝을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좀 버텍스에 대한 한계가 있는데 그런 걸 투달할 때에는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구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그런 작업을 여러 개이머패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업들이요 이런 것 애니메이션도 디테일 스키닝을 하는게 아니라 쿠다라스에 대한 굉장히 많이 보이되고 AI 패스 파이딩 뉴러넷과 러닝하이브러리 이런 것들이 연구가 확실하게 되어있구요 실제로 저희가 작년 7그랍에서 AI 패스 파이딩 같은 경우에 하루를 구현해서 보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지금 굉장히 액티브하게 디버움드 되는 에리아가 하이브리드 렌저링 OIT 여러분 알파 블루밍이 할 경우에 다 소팅을 해야 되잖아요 폴리워드 단위로 소팅하더라도 페인트스 알고리즘 이라든지 크루스 파이딩이 생기면 소팅이 되더라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데 폴리워드로 소팅하는게 아니라 픽셀러로 소팅하는게 그런 것들이라든지 좀 더 정확한 샤롬 넥을 만드는 거라든지 레이 트레이싱은 저희가 공개를 했고 레이 트레이싱은 사실 먼저 경쟁사에 좀 더 깨겠습니다 그 하고 있고 아직 게임에 적용될만한 리얼타임 레이 트레이싱은 아니지만 실제로 거의 근사지에 가까운 1초에 한 10페인 정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굉장히 하이퀄리티의 레이 트레이싱 인지 그런 것들이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고 이런걸 그냥 같이 트래디션은 렌더링 파이플라인하고 레이 트레이싱은 서로 연구하고 있고요 곡설 렌더링 나중에 또 한 번 생각하겠지만 사실 이 다음에 그래픽 쪽이 발전하는 넥셀 볼까 생각을 해보면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OIT는 저희가 사실 아마 이디어가 라운드리 리스트라고 하거든요 해야되는 일 중에 이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고요 파트도 렌더링한다 그러면 소스팅에 대한 소스팅할 필요 없이 알아서 그냥 텍스처를 찾아주는 그런게 있고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 스텝이라고 하면 뭐 버추어 텍션 맵 지금 텍션 맵을 그래서 이제 어떤 버추어 텍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무한정의 많은 GPU에서 필요할 때마다 다운로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하여서 지원한다는 뭐 그 정도가 GPU 관련해서 연구가 되고 나머지는 사실 GPU 컴퓨터에서 많이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AI 테스트 파인딩 저희가 GPU 컴퓨터로 구현했죠 네 아까 말씀드린 웨이트레이싱 굉장히 또 모델 데이터 가치로 굉장히 굉장한 모듈인데 이거를 뭐 30프로 세컨은 아니더라도 지금 정확히 제가 그 수치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오프레인으로 10전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실제로 솔루션이 나와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또 에이펙스 모듈이라고 있는데 피직스라이브를 저희가 같이 제공을 하고 있지만 피직스를 게임에 적응해서 쓰기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파라메트도 굉장히 많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 개발자 여러분들이 힘들어해서 저희가 아예 모듈화해서 플러그인처럼 만들어서 제공을 하자 툴까지 아티스트들이 쓸 수 있을 정도까지 그런 거를 저희가 만들고 있고 실제 에이펙스 디스트럭션 같은 경우는 지금 모듈이 나와있는 상태고요 지금 여러 게임에 결정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물들이 다 부서질 수 있는 그런 툴까지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 이런 스피츠리하게 제가 같이 코업을 해가지고 베지테이션 GPU에 가속을 받는 그런 거를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클로싱 다음에 나오게 될 모듈이 되는데 자연스러운 크로스 크로스를 쓰기 편하게끔 말하자면 재단하듯이 그런 식으로 쓸 수 있게끔 그런 모듈이고요 그 다음에 터듬런스 이거는 저희 예전에 만든 스모크 라는 데모으로 그걸 모듈으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터듬런스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뭐 특별히 설명드릴 건 없고요 여기서 보이는 그 입자들이 예전에는 저희가 만들었을 때는 그 픽셀쉐이더로 만들었거든요 제가 직접 같이 작업을 했는데 픽셀쉐이더로 만들어가지고 할 때는 사실 이거를 슬리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프레셔필드 엘렉션 벨라스티 그 다음에 레벨셋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텍셔가 있고 그거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의 멀티패스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늘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거를 이거는 쿠다로 구현한 거고요 심리패스로 구현한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각각의 팩셔가 아니라 파티클이기 때문에 도게 되면 실제로 파티클 바닥에 바닥에 떨어지는 샤드 바닥에 떨어지는 샤드 스모그에서 생기는 샤드 바닥에 떨어지는 스모그에서 생기는 바닥에 떨어지는 샤드 이런 게 되겠고요 이런 거를 모듈화해서 제공을 하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라켓란체라든지 어떤 허팝 신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헤어하고 그 다음에 물하고 이건 데모도 아니고요 그냥 샘플입니다 샘플 제가 새로운 그래픽카드를 발표할 때마다 데모를 만드는데 이번에 저희가 만든 데모거든요 이 안에는 엔비디아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을 총망라한 것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네 뭐 네 설명을 게임도 아니면서 예전에 데모를 틀어놓으면 보는 거였는데 저희가 피디스를 적응을 했고 그래서 유저가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데모를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만든 거거든요 게임은 아니지만 이거의 목적은 뭐냐면 레인보드 트랙이 있고 이거를 트러스트 컨트롤을 해서 끝까지 가게 되면 절벽이 있는데 절벽에 떨어지지 않고 저희도 바로 앞에까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설 수 있는지 그런 거를 랭킹을 내리게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서야 되는데 방금 지나죠 지나치게 되면 떨어지게 되겠고요 캐릭터 외도로 적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것을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피직스를 여기다 적용을 했고 실제로 만든 게 다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폴스에서 움직이는 거고요 여기 보이지는 모든 것들이 다 피직스 오브색입니다 조인트를 한 200개 정도 조인트를 사용해서 만든 거고 하나하나가 전부 다 다 폴스에서 움직이게 되겠고요 그리고 피직스에서 보면 소프트박이라고 있는데 뒤에 보면 피직스가 되어 있는데 치킨을 던져가지고 찌그러지는 거 보이시죠 소프트박이라고 만든 거고요 여기다가 많이 던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다 부서지는 것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피직스는 그렇고요 뭐 쉐이더도 뭐 뭐 쉐이더도 있고 이제 폼을 맞췄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카메라 짜볼게요 그래서 그 제가 거리가 전체 네비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대충 그냥 눈 진작을 해서 끝에서 끝까지 한 가로대로 한 20kg 정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면은 충분히 요즘 뭐 그 MMORPG 같은 경우는 뭐 심리스 월드를 많이 만드는데요 이 정도면 하나의 심리스 월드를 만들지 않고도 하나의 월드를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사이즈까지 되는 거 같고 근데 정확히 이 부분은 사실 잘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예전 같은 경우나 적당히 여기를 잘라가지고 뭐 나중에 이 부분에 있는 거는 뭐 그냥 스카이박스로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뭐 스스로 저희는 쥐암음식을 다 만들어낸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댄스한 쥐암음식을 보이실 수가 있구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인터랙티브한 그 프레임으로 나오는 거로 봐서는 사실 뭐 이제 털의 렌즈는 자주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 쓰신데 꽤 않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심리스 월드로 해서 뭐 보통 그리드 그리드 따로따로 작업을 하고 합치고 하는데 그럴 필요도 없지 않을까 물론 여기 들어가는 뭐 오젝들은 다 로딩을 하긴 하긴 하겠지만 굉장히 좋아진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제 발표는 아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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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tos 고맙습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reas